중요한 것만 통역하고 다른 것만 통역하지 않나고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거죠. 전혀 못 알아듣죠. 아니 도대체 노래는 왜 이렇게 달아.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니. 죽여버릴까보다 이게 어디 어른한테 그런 이상한 눈빛을 끝날 때까지 말타기 시켜버릴까보다. 여기까지 이렇게 은행해드리고 이제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. 야 온몸으로 잡아줬다. 야 온몸으로 잡아줘. 좀 잡아줘. 좀 잡아줘. 진짜 친구 너 다리가 좀 짧긴. 야 너 왜 이렇게 귀여워. 너 왜 이렇게 귀여워.